닥땀 웬오퍼 후파 초스카 비런 나이스 잘 참았죠 잘 참았네요 에어레드 이타 발목 투 플래싱으로 메모리 캬하 완전 좋았네요 누구신가요? 누구실까요? 동단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점 5이거나 점 2호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영아빠 안녕하세요 제 말 맞죠? 동단 맞죠? 지금 하영아빠에게 근래 전적이 2패죠 승리가 없었습니다 하영아빠가 점수 데미지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개포였던 저도 승강 후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나이스 덕에서 개기네요? 진짜 신기해요 빰 덕이 마라라라라라 아니네요 나이스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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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기 잘 푸시고요 그냥 안되고 자 원투 라운드 그냥 발목 투 포큐펀치 이런 아니네요 삐 시작되죠?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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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아 저거 말고 플락마바 했어야지 손 막 왜 이렇게 꼬이고 막 그래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빰 빰 펀치 따닥 이런 나이스 도끼 썼는데 왜 쩔차게 카운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게이듯 포큐펀치 망했죠 게임 아니요 짠손 원 투 딜레이 미즈 아니 저게 왜 다 말도 안 된다고 원 포스 드리 전신 조스카 원 투 풀 투 안 했죠 흐야 웟 나이스 통이야 문 왜 이렇게 되는 건데요 빰 x3 그를 이거 왜 피해요? 괜찮아요 아프죠? 나이스 발목 투 포큐펀치 아아아아아아 거기서 오류겐 수류겐 안됩니다 아 포스카이 아깝죠 나이스 잘 참았죠 푸싱 원투 이런 하영 압박 기술 잘 맞고요 포스잉 원투 미들 플래싱 에어레이드 3타 플래싱으로 굿바이 아잇 예스 땡 땡 음? 하영아 빠지고 현재 게임중인데 또 친구 창에 또 떴네요 신기하죠? 알 수 없는 철권의 세계에요 라운드 원 라운드 원 파이트 원 나이스 잘 참았고요 초습 포스 원 짠 헐 헐 헐 헐 헐 헐 더키스메시 아프죠 베리베리 아프 헤헤 어 저걸 또 안 넣는다 저걸 또 안 넣는다 으으으으으으으으음 너무 뻔했나 빰 빰빰 빰빰 양잡.. 양잡기로 벽을 일단 탈출하죠 외너퍼 초스카 안나가죠 클래싱 3타 안되구요 에너레이드 2타 3타 2타 발목으로 메모리 굿바이 예스 오예 오야 이거죠 빰빰 초스카 외너퍼 무조건 외너퍼 쏴야되요 버킹으로 들어오면 앰플라 잘 질렀죠 벽걸이 잘 째네요 무엇 아니야 한번 더 더 티스매시 무엇 슈 돌 나이스 발목으로 예스 호우와 예아 호우예아 그 양 슈 돌 죄송 호스 이런데 아아 진짜 이럴래요 아프네요 벽광 쏟아 디스매시 죽고 으음 안되겠어요 이 머스탄카의 버릇을 딱 꽂혀줘야되는데 큐쿠 카운터 무엇 세상에 저기는 스포3 확정 스포3 한번 더 노화풀 툭코 아 아 캔슬 없는데 바보 캔슬한다는걸 뒤로 땡겼죠 바보 바보 오 아저씨 아저씨는 왜이렇게 바보예요 그러게나 말이야 아아 백댔시오크 안되구요 나이스 아 자첸 후드 때문에 시오크 맞아야되면 서러움 안되네 솔직히 말해서 좀 잡아줄줄 알았어요 미세하게 방금 타수 넘었는데 뭐지 나이스 발목으로 메모리 바뽀 바뽀요 원캡 니콜 호 호 아니야 대비를 같이 맞지 바보라서 같이 맞나봐요 하아 많았어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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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아요 한탄 이런 로하 플래싱 3타로 메모리 보고 쓰는 거 잘하죠 짠발 발목 안되고 플래싱 초스카 아니야 뭐야 이게 이게 게임인가요 빰 레이즈온 이런 와 일부러 2타까지 썼는데 이걸로 빨리 쓴거고 백댓시 왼폴 체크 잘했죠 빰빰 빰빰 빰빰빰빰 잘했고요 호밍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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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을 겁니다 호밍디 호밍디 우리 하영아빠 바보 딴손 호밍디 이번 턴에는 제가 바보가 아니었네요 호밍 이틀 동안 하영아빠에 대한 준비를 한건 아니에요 흐흐흐 하진 않았습니다만 잡을 수 있거든요 사용 사실 지금을 위한 포석이였습니다 한마디 흐흐흐흐흐흐흐흐 호밍기 나이스 Haiti 폅 Kunden 컴보빛 자리가 나지 않네요 양잡기 레이즈온 세이랑 세이앙 카운터 플래싱으로 굿바이 악마의 웃음소리가 또? 그런가요? 로하 풀 꽝 포스리 횡신 샤프 좋았구요 초스카 2 에헤헤헤헤헤헤 궁디팡팡 굿바이 라운드 3 시작 포밍 견제 하구요 카운터 완전 날로 먹고있죠 나이스 좋아요 빰 빰 빰 빰 왕잡게 한 번 더 발구요 빰 빰 발목으로 메모리 퍼펙트 탑재해라의 송이 tape Chap에 팀 quad 나이스 카운터 좋았죠 어? awak이 벽이야 꽝 꽝꽝꽝꽝 팩터스 삭제 언제 할거냐 예송이 고파이 하이 올블루 딴 아까 필포 카운터 왼플로 쪼어서 더이상 안쓸거라 생각해서 경기도 상이었네요 후우 아 아직 삭제하기는 이른가봐요 예송이님 하단 톡 어퍼 카운터 아니었네요 헐 이게 왜 카운터 아니야 그냥 덕킹 들어오면 무조건 맨어퍼로 해야지 스포3 푸싱 퓨 돌 나이스 개손에 죽고 이른 백돼시 에이안 실패 아니야 꼼꼼꼼꼼 그래그래 라우스 관장에 불을 좀 꽂히고 딸손 로파 우와 카운터였죠 고 괜찮아요 아 좋았어요 하단 하단 부터 시작하면은 조금 당황해야지 않을까요 아니네요 어퍼 포 원 초 쓱 안나가고 포 쓰리 어퍼 아니야 왜 이러세요 라니야 하 마리한테 포 쓰리 벽을 바꾸죠 우리 로파 에이 똑섬 맞네 나이스 에어리이드 2타 에어리이드 이런 초건네요 롤랄랄라 굿바이 나 에이앙 썼는데 더 끌어쌌나 바보 아프죠 코스리 벽을 바꾸고요 쩔차기 안되고요 초스카이 잘 들어갔죠 땀 땀 땀 땀 오른잡기 성공도 발목 대기중 아 재밌어요 절권 찬 재밌죠 나이스 카운터 좋았어요 땀 땀 땀 땀 땀 오른잡기 한 번 더 원투로 메모리 굿바이 아 절권 참 재밌죠 다 오너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걸 왜 모르시는 걸까 패턴 형 패턴 형 파일럿끼리 붙으면 빌링이 더 나은 쪽이 이깁니다 당연히 화랑의 승리죠 흐흐흐흐흐흐흐 게다가 발코니 브레이크도 있고 내벽이야 건들지마 혼날꺼야 좀 왠닫는 것도mand 하나도 안나갔죠 맘았어요 으아아 죽었죠 모싱띠 잘 흘렸구요 빰빰 로바풀 안되네 죽고 이런 음 YYY7님 팔로 고안쓴는데 팔로 땡큐 많았네 뭐하는지 완전 타이밍이 됐었는데 이상하죠 빰빰 꽝 밟구요 빰 빰 무싱 좋으실까 와아이 에잇 빰빰 안되죠 이제 더이상 나이스 하지만은 괜찮아요 팝팝 꽝꽝꽝꽝 이번에는 양잡기 안되네 캑터스 좋아요 에잇 플래싱 안되구요 망했네요 죽었죠 빰 푹 죽고 퀵 킥스술 냄새가 나긴 했었는데 음 괜찮아요 더티스매쉬 나이스 한 번 더 왔네요 모심길 로하 주 로하 주 multe 족고 면 에잇 스튜렛 에어 죽고 추 아 아 곱 아... 지금 비등비등해 보이는 것 같겠지만 사실 아닙니다